괜찮은데? 너무 예쁜데, 여기? 여보는 이런 데 진짜 오랜만에 오겠다. 나? 온 10년. 온 10년. 진짜. 여기 진짜 예쁘다. 제이랑 제어랑 여기 오면 좋아하겠다. 너무 좋아서 미쳐버리겠어. 손 꼭 잡고 발을 맞추면 봄길을 건네. 산수유가 진짜 만개했다. 너무 예쁘다. 따스한 온도에 기분 좋은 바람결. 설레임이 가득한 봄이 왔네. 어떻게 두 분 오랜만에 데이트 나오셨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예예, 너무 좋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잘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쁘다. 괜찮은데? 너무 예쁜데, 여기? 진짜 예쁘다. 삶의 기로에 놓인 것 같아, 내가 지금. 연정훈이 될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김종민처럼 사느냐. 지금 딱 이 기로에 서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진반에. 내가 도박꾼이면 후자에 걸지. 넌 나야. 너의 미래는 나야. 정훈이 형, 형수 사진 찍어줄려면 찍어도 돼요. 여기, 여기 서면 안 예쁠까? 우와, 예쁘네 여기.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혼자 써봐요, 혼자 써봐요. 아, 나 혼자. 프로필 사진 찍어줘. 그래, 누가 좀 찍어줘라, 우리도. 형, 얼굴이 다 가려운데? 얼굴이 아니야? 잘 나온다. 이렇게 프로필 사진. 저렇게까지. 괜찮아, 괜찮아. 배고프다. 배고프다. 여기는 배고픈. KBS. 자, 이제 밥 줘요. 배고프다. 밥 먹게. 주장님 배고프십시오. 뭐 좋아하세요?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전 다 좋아해요. 어떤 거? 한식족이세요? 한식족. 너무 서구적인 것만 아니면 다 좋아해요. 근데 정훈이 형은 서구적인 거 맞아. 네, 그러니까 저랑 맞지 않아. 네, 그러니까 저랑 맞지 않아. 탁구 이런 거 맞아? 흥이 안 나더라고. 여기 파트너가 있어야 돼. 맞아, 맞아. 먹방은 파트너가 있어야 돼. 맞아, 맞아. 파트너가 없어. 파티 맛있다. 저희는 그래서 진짜 밥도 같이 따로 차려요. 아, 진짜? 그래서 팀도 완전히 입맛으로 정하셨네. 한식이에요, 저희. 한식이에요. 한식, 일식 뭐 다 좋아? 아니, 일단 메뉴가 뭔지를 알려주시죠. 여기 더덕 엄청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점심 메뉴 공개해드리겠습니다. 한식으로, 한식으로 가자 일단. 봄을 대표하는 별미 중의 별미죠. 향긋한 봄나물 비빔밥과 냉이 전장찌개. 완전 좋아요. 그리고 15학년 김종민 씨가 1박 1 역사상 1등 메뉴로 손꼽는 봄 박상의 레전드. 보다리 증쿡? 아니지. 봄동 겉절이. 아니죠, 일정. 리허션 약간. 기억이 안 나 지금. 리허션 제일 안 좋은데. 리허션 제일 안 좋은데. 어어... 좋아하시죠? 저 완전 좋아해요leri. 나물 좋아하지 나물 봄나물은? 최고! 최선 제가 이겨야겠다. 그래서 준비한 점심 복불복은 바로 몸으로 말해요 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겼다! 이런 상식으로만은 편하다. 훨씬 편하지 이거. 우리가 몸을 잘 쓰고 또. 아, 그러면 곤란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형이 아무것도 주면 되겠지? 그냥 우리는 생각해! 아니, 형! 이 일이 생각이 아예 없네! 이 일이 생각이 아예 없네! 미치겠네, 정말! 일단 정훈이 형은 계속 생각이 많아 보이시네. 정훈이 형은 지으키지 못해. 정훈이 형은 보면 더 몇 수를 앞으로 봐서 바둑두는 사람 같은 거지. 맞아, 맞아. 진짜, 진짜. 계속 뭔가... 자, 이 게임을 이기면 그 다음은 내가 어떻게 할까? 맞아, 맞아. 그 다음, 그 다음. 내일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 슛 뒤까지 어떨까? 머릿속에 얼마나 복잡해. 지더라도 자연빵으로 줘야 되니까. 원균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되니. 거의 연세돌이야, 지금. 어느 팀이 먼저 하실지 순서 결정해줘. 자, 이쪽이 먼저 하라고.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레이디 퍼스트! 오빠 먼저 해. 네, 알았어. 우리가 먼저 하자. 우리가 먼저 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먼저 하는 거야. 뭐야. 오빠, 내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뭐야! 우리가 먼저 할 거야. 우리가 먼저 하는 거야. 우리가 먼저 하는 거야. 본인이 물어봐. 우리가 먼저 하는 거야. 뭐야, 진짜. 내가 먼저 하는 거야. 이렇게 쉽게 정한 거 처음이야. 아니, 평가적으로 할 수가 있네, 이렇게. 이렇게 정하는 거 처음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주제는 영화와 드라마입니다. 시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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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 아, 표현력이 조금 떨어지네요. 아휴, 저거 간단하게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 진짜. 하나! 이야, 저걸 표현명 선생님이 나왔어요. 신풍 쌈뿍니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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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이야. 이게, 이게 뭐야? 뭐야, 이게? 바라봤는데, 바라봤는데. 이거 올렸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몸으로 말해. 이거랑 말고. 아, 빨리 해. 아, 빨리 해. 아니, 그게 아니고, 예능 아니야? 아니요. 예능 들어가봐요. 반칙이잖아요, 그 말도. 어. 저 말도 반칙이였어. 목적!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되지. 소리를, 귀. 소리를, 귀. 어, 짹짹째. 소리를, 귀. 너. 너. 외쳐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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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너의 목소리가. 너의 목소리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진짜. 뭐야. 뭐야. 야. 야. 만약에. 노란 소수건, 노란 소수건. 어, 인물. 인물, 인물. 인물, 인물. 야, 이거. 야, 안 돼요. 야. 웨이브하네? 허니.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 웨이브를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못 해, 형. 아, 빨리, 빨리, 빨리. 아, 아. 아, 아. 해군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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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했지, 너. 어. 어. 1룸, 1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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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룸. 안 돼요, 형! 1룸! 더 één 번은 단어. 안. 안. 안그וש진. 안그심이 아니라..! 2룸! 2룸. 2룸. 4룸. 더 béaaaup intent. 도망진다. 웨이브 공격력 Evan, 심고indi 확인. 기억이 затем. 너 dissuori의 독s trekking, 이리로. 가수, 노래하는 거야, 노래하는 거야. 아, 비기너게? 미녀의! 미녀는 개로! 미녀는 개로! 미녀는 개로! 오케이, 오케이. 잘 맞추고. 오케이.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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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어! 울어, 울어! 남자가 사랑할 때 황정민, 황정민! 슬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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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내가! 정원이 망극하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내가! 정원이 망극하옵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매워? 매워? 슬픈! 바이러스! 용의 눈물! 용의 눈물! 눈을 맞춰? 날 쏘고 가라. 닥터브레이! 날 쏘고 가라. 나는, 나는... 두 발 남았습니다. 날 쏘고 가라. 정말 두 발 남았습니다. 쏘고 가라. 매일 내내 주세요. 매일 내내 주세요. 영구? 바보? 바보! 바보! 영구? 영구? 바보? 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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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가 땡치니? 생각 좀 하고 살자. 영구가 땡치니? 구멍이 두 개 지우. 바보! 영구가 땡치니? 생각 좀 하고 살자. 영구가 땡치니? 구멍이 두 개 지우. 내가 서장이랑 밥 먹고! 봐! 울기야. ī 아! 제발! 바로 승인 줄 개. 아! 제발 승인 줄 개. 제 걸 신 벗기. 그게 뭐야! 야. 끈질기다. 어, 뭐야? 창수유. 하늘 달리자? 창수유. 창수유. 성공의 계단! 잘 맞추고. 왜 이렇게 해? 너희만 해! 너희만 해! 알 수 없어요? 많이 했지? 형수님 표정이 급 어두워지셨어 너무 많이 맞아요 알기면 되죠?